안녕 지... 천수 형 그래 저녁에 니 집 갈 거 아니야 지은 안녕 종이 한 잔 굴렷 아니 마일 밥 먹고 한 시치만 아니 줄줄이 뷔페 갈 거예요 엄마 어디 먹어요? 너무 덥다 여기 물 마시나? 그래 다 먹었어? 이거 다 먹었어? 제가 나와나 다 먹었어 다 먹었으면 여기 놔 둬 맛있어? 그런 생각도 했어 아 미숫가루 그럴 거 같아 다 먹었어 너가 맛 맛있어? 나은아 간식이 맛있지? 맛있어? 팥빙수 맛있지? 나 근데 맛 상관수 먹어 그냥 먹을 수 있어서 음식 아닌가 팥빙수 봐 팥빙수 봐 팥빙수 봐 팥빙수 봐 팥빙수 봐 팥빙수 봐 팥빙수 녹기 전에 먹어 팥빙수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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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팥빙수 봐